고맙고 계시고 다시 참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게... 어, 잠깐, 뭐다, 뭐다, 티버스. 티버스 한번 소개하고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버스 여러분들 구경 보시고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그 여기 티버스에다가 100,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블랙미스트 인스타그램 들어오셔가지고 맞발빨라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라빨라우미, 어깨. 아깝... 아깝도 계속 먹이기 부리고 있어.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다음 곡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미국 노래에요. 아 뭔지 몰라. 어, 가요. 네, 다음 곡으로 제가 구성 이것은 예전에 1밀년 안무의 노래를 안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노래는 릭스턴, 릭스턴 Meet My Broken Heart. 너무 슬픈. 아니, 슬피지 않지만 재미있는 노래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안무를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노래 들으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니까. 원밀리언 안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